시작합니다. 디미니티 이어서 가야죠 지금 밤 10시 아침 10시에도 방송하고, 밤 10시에도 방송하네요 게임페인 가자! 이제 메인이거든요. 저번 영상을 다 보고 넘어왔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메인 진행입니다. 전부터 메인을 했고요. 지긋지긋한 퍼즐 사원을 통과를 했어요. 공략을 보고 뭐야, 얘? 아, 쟤 해골인 줄 알았네, 뭐야? 스타스톤이야? 대화나 하자 어, 왔다 응, 치료해야 돼요. 이거 꺼져, 그럼 어쭈 소 하나씩 드는 것 봐 아, 너무 힘들었어. 이어서 했거든요. 아까 퍼즐 더럽게 길었거든요 심지어 퍼즐 하는데 버그 걸려서 멈추고, 심지어 여러분 멤버가 울프라그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울프라그가 이제 대화를, 목소리를 얻어서 막 떠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꾼 건 아니고요 아, 물론 목소리를 얻고 이제 공격 성공하면 막 웃고 막 나대는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그래서 바꾼 건 아니고 어, 이 통찰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통찰이 필요해서 통찰이 낮아서 울프라그가 제일 높았는데 8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통찰을 찍었어요, 얘를 데려와서 통찰이 원거리 관련된 거길래 얘를 데려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통과를 했어요 어, 버튼을 찾아야 하는데 버튼이 이제 통찰로 봐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아, 짜증이 죽겠네 참, 어떻게 통찰로 보게 하냐? 죽기, 아직도 죽기냐? 공허의 사리자가 그래서 언제 할 건데다 이거 살인사건 첫 퀘스트에서 지금 여태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아냐? 어떻게 우리 아냐? 아, 공구청지기 좀 돌려야겠다 아... 공구청지기 진짜 좋아 원형인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잘 때도 틀어놓거든요 엄청 조용하고 효과도 엄청 좋고 이제 공기가 안 좋아지면은 색깔이 변해요 지금 형성색이 파란색이고 안 좀 이제 초록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아, 전기값도 안 나가요 가격이 좀 나긴 했지만 개소리하고 있었는데 공구청지기 요즘 잘 나오는데다가 집에 지금 공구청지기 엄청나게 살았어요 4,6개를 갑자기 샀는데 부모님이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안 그래도 추워서 닫고 사는데 잘 됐어 왜 우리가 제약을 막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말해줘 어차피 나는 캐스트 목록으로 볼 거니까 대충 넘기겠습니다 태초정원에서 말해줘 여러분들 보실, 굳이 읽으실 분들은 멈춰놓고 읽으셔도 되고요 전 넘긴 다음에 이걸로 보겠습니다 야 갈게 꺼져 5만 7천 개 검치 어우야 내가 모르겠다 이러다가 야, 검지 수준이 다 비슷하네 끝나겠는데 진짜? 진짜 끝나겠어 다시 리앤드라가 잔다누라가 잔다누라가 죽였지만 그는 죽을지 않았는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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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물이 실용적 시간이 끝으로 가라는데 일단 가고 갈 거야 보내줘 일로 이 포털이 깨지않아 이 포털이 깨지않아 이 포털이 깨지않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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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시아실이 아니라 사이실이구나 그래서 시간이 기억인데 내려가 있는 거구나 진짜 끝나겠는데 이번에 한 번에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나 지금 마무리 준비가 안됐는데 20레벨에 끝나는 게임이었어 이거 이거? 어 진짜 끝나겠는데 아 저 마지막 저게 이제 진정한 적과 맞설 시간이 진짜 끝나겠네 나 이거 녹화 끊은지 몇 분 안됐는데? 장비 바꾸길 잘했다 야 어 잘 바꾸고 왔네 전도 되냐 이거? 내 생각에 반지가 하나 더 필요해 어 이거 지금 쏴면 죽어 살해당해 가자 그리고 세뇌부림 찍었으니까 혹시 세뇌부림 장비 입을 수 있나 확인하고 속성 화살도 살 수 있으면 사두자 딴 거 뭐라도 매혹 화살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내가 화살을 다 먹어놓고 도저가서 줬기 때문에 돈 주고 사도 되죠 17만원인데 지금 어우야 반지 얼어붙은 면역 전격 볼트 얼어붙은 면역만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원걸이기도 하고 저렇게 치면 되는 나 허리띠 있니? 허리띠 그냥 아예 없어? 이게 낫겠네 차라리 아이 잠깐만 이거 사 돈을 아낄 필요가 없죠 이제 끝물이니까 만지가 없는거죠 흠이군요 슬탄도 다 모아둔거 다 못쓰고 있네 연막이 있는거 자체가 좋은거 같다 연막으로 이제 상대를 약간 어느정도 근접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연막도 하나 사자 연막을 전략적으로 써야지 이제 됐고 최후의 전투야 내 생각에는 가야돼 여기도 한번 보자 돌 다 쓰더라도 됐어 어음 살려 구매하려고 떴을때 딱 활성화되나보다 그런거겠지 모르겠어 세네브리엄이 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어떤식으로 먹히든지 여기가서 이제 화살 좀 구매하고 지팡이도 가능하면 바꾸고 싶긴 한데 충분히 세네요 무기가 좀 바꾸고 싶어 무기 17이야 나 저거 아 근데 좋은 무기가 너무 안나와 얘네가 화살 팔았죠 아야야야잠깐만잠 내가 사자 필요없죠 너 도쿵 그래 도쿵 가자 그래 도쿵 가자 치유물약 야 갑박하네 니가 파는거야? 이거 파는건가보네 양손무기도 팔아 어 데미지 좀 봐 안정적인거 보소 아 갖고싶다 야 기회가 된다며 아 너 혹시 전사거 파냐? 대가 강공밖에 지금 없는데 됐어 전사는 지금 충분히 강해 전사거를 걸을 이유가 없지 전사거를 걸을 이유가 없지 라몬이 뭐 파니? 그지 아니니 쟤? 아 법상에서 한번 갑니다 반지가 필요하니까 아 사구요 반지가 없다 야 반지 사야겠다 야, 오래면 씨앗일까진, 쌓일까진 쌓일까진 가겠는데 오랜만이구만? 한때, 이... 통들을 사용할라 그랬었는데 지금 필요가 없네 통은 바리게이트의 역할이지 구르틸다 때 써먹었으니까 한번 제대로 구르틸다 때 안 썼으면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구르틸다 때 안 썼으면은 쓸 게 없었을 거야 아마 한동안 아... 하 소스 헌터 야, 너 환기가 보인다 야 하... 임기점 많네 이미에는 하... 아무것도 아끼지마 모든 걸 다 구매해 준비해 최종결전이야 절대 분량 안 나와서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진짜 최종결전 맞지? 내 생각에 이 게임 스타일을 봐서는 최종결전이던 아니던 더 걸려 너... 다시... 저렇게 간을 봤는데 에이... 선수 마무리 짓겠지 입장에 있는데 20레벨 거 파네? 아... 너무... 개새끼 아... 둘 다 너무 좋아 양손... 양손 주겠다는 건 치명타를 올리겠다는 건데 3%를 지금 25%에서 치명타 3% 주는 거랑 힘 두 개 올려주는 건 어느 게 더 좋을지 따져보면은 모르겠어 일단 내가 가진 힘은 충분한 거 같긴 한데 데미지에 연관이 돼 있잖아 힘을 주면은 치명타를 주자 아... 생명수 올려주잖아 아이 가져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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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돈 다 써 아니면은 방패를 주자 어 이거를 해서 일단 얘 이거 주는 건 확정이고 얘는 방패가 필요 없으니까 너가 지금 허리띠가 보디빌딩 하나야? 너는 야 이 새끼 허리띠 개쓰레기 끼고 있었네 이 새끼들 이거 차롱 누구 거야? 완전소? 저놈 끼고 있었냐? 아 저 필요 없긴 한데 아 됐어 됐어 일단 좋아 몰라 없는 거보다 나오니까 이거 방패를 구매해서 주자 방패 내나봐 힘, 힘 몇이야? 7, 힘 7짜리 방패 있냐? 안 팔 것 같은데 레벨이 높아서 힘 6 건강까지 아 좋네 야 대박이다 어차피 완도 쓸 거면은 필요하지 방패 12%에다 건강 올려주는 건데 화저 10%에다 개이득이지 건강 올려주는 게 개이득이네 얘만, 얘만 지키면 될 것 같다 쎄다 이제 얘다 저 반지를 못 구하고 있긴 한데 오랜만에 볼까? 한때 의심했었는데 얘를 확정으로 짓고 지금 걸었었는데 범인 아니었지 내가 이 캐스트가 너무 하기 싫어서 쟤가 범인이 아닌 거를 듣고도 쟤로 그냥 넘길라 그랬거든요 너무 귀찮아서 솔직히 이거 초반 캐스트 너무 재미없었어 어 세상에선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었어 저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당해져서 돌아왔소 아무 상관 없겠지만 당해져서 역시 뭐야? 너 나 이렇게 좋아하냐? 어 너 이렇게 파는 게 없냐? 왜 오카산은 필수죠 정 뭐하면 소환도 쓰겠다는 이건데 4레벨 장비 주는 거지 반지 나왔다 필수지? 어, 대기 독의 이동의 석화면역인데 무조건이죠? 아 야, 돌 이렇게 많이 쓰네 얘때문에 화살 어디 화살 어디야? 소모야? 결국 다 넘어가게 돼있고 너한테 내용 4개면은 야오 끝까지 쓰겠다 야 잘됐어 아 독이랑 매형만 써도 너는 이제 어느정도 대처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기 때문에 죽기한테 독이 안 통할까? 아, 죽기는 동네상 없을만한 이름이잖아 이름 디자인이 아 몰라 여기 가자 아씨 몰라 그따거 따져서 뭐하냐 시간의 끝에 가서 진짜 마무리다 길었어 이 게임 상상을 초월했어 재밌었어 그리고 한, 퍼즐 나올 때 짜증내긴 했는데 재밌긴 했어 확실하게 재밌었어 게임 좋았어, 맘에 들었어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 혹시 이게 있나본데 뭔가 엔딩이 아닌가 본데 누구냐 너? 아 직조공 아루우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루우가 지금 나 싫다고 봤죠? 아, 이제 나가면 끝이야? 야, 저거 풀리나 한번 보자 아, 이거 안 풀어줄 것 같아 어차피 끈, 끈 무리는 한번 보긴 하자 안 풀리네 진짜 진작에 쓸 걸 그랬다 야 블루스톤은 그럼 전투용으로 아껴두고요 블루스톤까지 하나 끌고 가는데 야, 이거 근데 전투 후에 블루스톤을 사용해서 이제 분기점이 변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 전진 마이 프렌트 전진이 아래 조이고 관두개서가 위네 치사하게 뭐 가라만겄어 뭐냐? 대사가 안 보여 네가 너무 커서 아, 또 졸라 세 보이는구나 이거...아, 덤불세가 sig 쟤가 어떻게 이기냐? 아하 맞춰야 되는 거야? 캐스트 거의 다 깼어 부활자를 안 깼는데 내가 검색은 해볼까? 아냐 됐어 그냥 가자 아 검색만 해보자 어떤 건지 궁금할 거 같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안 깬 건데 지금 다른 건 버그로 안 깨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양인간은 코르델리아 부활자 음 없다 별거 아닌가봐 어 공략 없어 계속하기 가자 뒤로 보내기만 하는 게 다냐? 희재판 녀석 저거 얼굴 치워 엄마 베버리기 전에 내 큰 눈과 함께 베버리기 전에 베버리기 전에 베버리기 전에 베버리기 전에 아하하하하 뭐야 그래픽 깨진 거야? 맞아 뭔지 모라도 맞았대요 그냥 순서대로 누른 건데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뭐야? 야 이거 마지막만 합류했네 베오도트 이제 되게 좋네 네? 야 스읍 그 정도 그냥 눈치껏 넘어가게 해주면 안 되냐? 돌려보내는 게 다야? 아 저기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어 레벨링 좀 할라 그랬는데 나 아 아주 신났어? 사이즈 좀 커졌다고?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지금 아드나엘 얘들아 일어나라 잘 때가 아니다 됐다 크네 저런 걸 줄 몰랐네 공허드래곤보다 제가 센 거 아니냐? 공허드래곤도 제가 잡아서 찢어버릴 거 같은데? 야 포탄 색깔 다른 것 봐 여기서 색깔 노름을 하시겠다 가자 조개골이 빠개지기 전에 가자 뭐야? 뭐야? 리앤드래곤 어디있어? 여기에서 여관이다 우리 시작의 끝에 돌아올게 아, 형님 아, 과거 재현하나 보네 죄송합니다 너는? 리앤드래곤 너는 기억이 안 나 제질도 있어 이 저녁에 배가 고프다니 나는 아, 사, 사, 보고 가라는 거지? 알아서, 알아서 아아 아아 야 너 이 속옷이 다 똑같은 것밖에 없니? 어? 갈 수 있네? 오면 안 되는데 온 거 같은데? 흐엥 저 책이 뭔데? 여기다 갖다 놨어 어, 풀렀다 여기 열기? 와 여기 이렇게 넓었냐? 아이씨 나와! 나와! 가야겠다 가자.. 레라부.. 레라부? 아 갈래 그냥? 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행할래 뒤져보긴 좀 그렇다 템포가 좀 느려, 더해지지 않아? 어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 여기 계단 대신 20레벨이요? 600밖에 안되는데? 너무 늦은데? 야 부숴봐 와 이렇게 튼튼해? 말도 안 돼 깰 수 있긴 한데 깨고 싶지가 않다 야 오 데미지 오 데미지 됐다 야 섬씨 줬어 들어올 수 있게 막아놨네 아주.. 아주 끔찍한 곳이구만 어 대사가 있네? 이거는? 이건? 전 대사가 없어 아 그냥 누르면은 꽃은? 상자랑 스톤 있었죠? 저기서 진행을 하고 가야되나? 그냥? 못 올라가 저거 뭐야? 너무 혼돈의 도관이야 저거 왜 가져가냐? 개뜬금 없이 개뜬금 없이 이걸 왜 가져가는 거냐 대체 이유가 뭐냐 아이 으흠 됐어 됐어 가자 그냥 따라와라 열어줘 이제 그만하고 어? 저 300.. 320 떨어져 있는 것 좀 거슬린다 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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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가야 아 징그럽게 생겼네 나한테 벌레나 진비 없다 보려줄래? 죽여버리기 전에? 넌 죽여야 갈 수 있는 거니 혹시? 아이 방에 바뀐 거 아니네 잔달로 오지 마냐? 아닌가? 뭐야? 왜 이래 징그럽게? 드루이드 있어 나가는 게 목적인가 본데 보내줘 이제 좀 죽여야 되니? 죽여야 되니? 아아 죽여 죽여 야 방어력 엄청 높아 지능, 통찰, 시야, 청력 청력 청력은 뭐야 어? 어? 아 안 좋구나 내가 건강 플러스 2를 거르고 준 거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나가면 안 되냐 그냥? 어? 보고 가라는 거야? 야 저게 상호정기 된단 말이야? 야 갈래 뭐가 숨겨진진 모르겠는데 보고 싶지 않아 야 갈래 뭐가 숨겨진진 모르겠는데 야 갈래 뭐가 숨겨진진진 모르겠는데 더러운 생선 공격이 안 되는군요 빵 있다 빵 아 술집이죠? 잘못 건드렸나 봐 내가 술집으로 오면 안 되는 건가 봐 고향이 해골 됐어 끝 심지어 진짜 이야 빨리 가자 그만하고 설마 내가 이거 이상하게 까지 이걸 널었을 줄 몰랐다 풀렸네 이제 걸어갈 수 있네 그쵸? 근데 왜 자꾸 불통을 주냐 불안하게 물통도 주고 뭐해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통을 좀 갖고 가야 되나 혹시 필요한 일인 건가 나한테 저희가 내 메인인 것 같고 일로 한번 가보자 뭐야 아이씨 아이템이라고 할게 통나무 대신 몸통이가 있어 아 일로 지나가는 게 메인이고 두루이들 먼저 봐야 되나 보다 어 그게 맞는 것 같다 가자 가자 와라 엔딩이다 엔딩이 날 기다린다 아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호 River méi 주마린 바ugs 예약들 어ieni 멀리ingu게 둘러곳 오늘 중으로 겨울의 두발벨 ausp challenging 이idas의 intolerant 나는 우려之 pits 난 우주의의 Beizu 어쩌라고 그러 giờ 제가 davidnal 뭐라도 할까? 가자 열렸겠지? 이제 저거 보여주려고氣 아 이눔 이끼 진짜 가자 밖의 우주니? 아주 빼어났구만 빼어났어 안 열어주네 못 여는데 이거 설마 여기도 공략보고 가야되냐? 아 이러지마 뭐가 문제야 이거 아니냐? 피가 나오는데? 뭐가 좋아 피가 나오는데 아 저기서 뭐 해야되나 본데? 공략 한번 해봐? 아림데? 내구도 많이 달았다 때리면 안되겠다 이제 불길이 아 그래 불길이야? 불길인가 보다 아닌데? 어 진짜래? 어 이거 그냥 한번 해본건데 대단해 야야야야 그러지 말자 나갈 수 있냐? 여기 길 되냐? 되네? 여기서 찾았죠? 수리가 좀 필요한데 수리할 방법이 없네 서브 아이템 없어놔 이거 깨지면은 끝나 괜히 때려서 두번이나 이제 순간이동하는것도 없죠 지금 여기 극초반에 없던거랑 똑같애 알레스 장군 여깄다 싸울라고? 위치가 딱 싸우기 좋은 위치인데 야 너 드디어 나왔구나 트라이프 보아도 끼고 나오네 자식 나보다 빨라? 대반전이고 궁수가 제일 빨라 궁수가 제일 앞에 있어 전사가 뒤에 있고 참 이제 안이죠 너무 갔다 야 어우 야 의진이 형 약간 안통했죠? 전사 때렸고요 위험하죠 이거 뭐 걸었냐 회환 아 기술 사용하면 데미지 입어 일단은 기술을 쓰자 한번밖에 못쓰는 이 기술 한번 써보자 정만 입는거지 이거 나도 입는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어어어 데미지 괜찮은 괜찮네 죽어도 약하냐 아 둘 다 체스타네 아 좋아 의외로 순순하죠 얘네 야 뭐야 야 야 저 기절 보석이네 아 이거 이제 판사의 선제게임이고요 거의 엔딩입니다 일단은 버프 줘야겠지 아 아 아 이거 너무 애매하다 이제 전사가 3톤 동안 입는걸 걸렸는데 상관없겠지 뭐 가서 보여주자고 데미지를 좋아 전름바리어택 덕다운 걸리는거 보니까 실패 뜨는거 보니까 걸릴만해 안걸렸고요 아이씨 얘는 좀 할 수 없네 일로와봐 조금만 더 가 그렇지 체력 어 좀 적은데 많이 적은데 얘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그렇죠 때려야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 번 더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도발 실패 어 보디빌딩이랑 의지력이 엄청 높나보네 악마 많네 오히려 만능형일거 같은데 이 정도면 너 왜 이렇게 잘 때리냐 좋아 이게 45도 화살 분사 덩치 커 다 잘 맞을 것 같다 우어보 엄청 쎄 야 이거 야 뭐야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재수 없으면은? 왜요가 안 통할 것 같은데 쟤는 해볼까 한번? 아 면역이네 그렇네 일단은 어 찌르고 생각하자고 버블 2버프니까 아아 왜이래 얘 미쳤나봐 어 쎄다 아하.. 전격주냐 냉기냐인데 죽여야겠지? 야 잠깐만 지금 면역이야? 야 역배 터졌잖아 아 미쳤네 진짜 아니 저런거는 너 어떻게 알아? 대기도 면역일 것 같으면 딱봐 디자인은 대기 면역이 대기 정령이잖아 아 이거 양아치네 진짜 게임 큰일났네 이거 어 소환했죠 아슬아슬하게 날래 날래 싸우라 이 말이야 야 근데 궁수 기술이 굉장히 좋다 전투상 한 번도 아닌데 저렇게 쓸 수 있다는게 그 속성 완전 면역인가? 야 그럼 나 좀 힘들 것 같은데 음 디오프 걸린게 아 의지력 걸렸네요 하나 아 아 버프 안 걸고 되겠다 됐어 버프를 기대할만한 건 아니다 아 그렇지 어 센데? 은근히 야 이걸 벌써 소환해? 우와 깨기 있네 쟤도 한번 뿌려보자 워덕보다 이게 중요하지 어 딜 들어간다 불은 이쁘게 들어가네 아주 아루가 세다 야 경로 아 경로 괜히 걸었나? 지금 걸리기가 좀 애매한데 아 내가 그냥 때렸어 스킬 썼으면 되는데 전기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당연히 면역이긴 하겠지만 기절은 걸릴줄지 어루 눈에 피눈물 나는 것 보소? 이거 두 번을 해야 된단 말이더냐 이렇게 되면은 제일 힐러가 필요 없지 지금 잘 됐네 아이 전사 너무 지금 굼뜬다 야 아 죽었네 쟤 아 부활시켜주고 일단 넘기고 많이 밀린데 샘포에서 어어 야 화상 데미지 깔끔 아 돌아간다 와 저러정도 행동력이 나와? 괴물이네 괴물이 아 작은거랑 소환해서 싸워야지 불을 보니까 이리 올 것 같아 딱 봐도 니가 맡아줘 잠깐 버티면 돼 불은 통했으니까 불 지팡이 던져야죠 얘냐 얘냐인데 얘 하자 쟤부터 보내야지 좋아 삼십사야 안 되겠는데 그렇지 들어갔고 아루우 약간 불안하다 아 체력 회복되는 것 봐 아이씨 괜히 걸었어 저거 체력 아루우가 화상이니까 얼릴 수가 없네 쟤도 화상이고 힐이나 하자 가서 싸워 어디까지 쌓아 센가 보자 아직 아키타 남았으니까 소환 어디까지 잘 싸워나 보자 아직 필살기 아껴두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봉수꺼 봉수꺼 쿨 돌릴꺼 그랬나 그렇게 오래 싸울라나 이제 죽이자 이걸로 쏴라 야아 강하다 진짜 야 한방 한 컷이 나오네 저게 아키라 쪼끔 이제 처음에 흔들렸는데도 나름 잘 싸우는데 아 킬동력이 나끈아야겠다 일로와봐 굴러싸우자 일로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돌진기도 아꼈고 이거는 풀어넣고 아 비와서 금방 풀릴라나? 아 뭐 어때 쟤도 안 통할라나? 아, 아카리 소환된 것도? 쟤 통할라나? 일단 넘기자 마녀를 치느냐 얘를 치느냐인데 기술 젠델 때까지는 버텨야겠지? 뭐야 아 힐도 줘? 아 물면역이 써있네 그러니까 얘가 대기정령이고 물면역이 있다 아 요새와들 쓰네 아 이러면 곤란하지 불로 잡아야 되네 어 자랐죠? 아 쪼끔 이제 멀긴 한데 괜찮지 나쁘지 않지 이리로 와봐 이게 다? 좋아요 어어 야 소환수 깨기 쿨타임이 저렇게 잘 붙단 말이야? 위로 가네 심지어? 당연히 당연히 위로 가든 말든 여기다 소환하고요 소환수만 깨다가 겉돌다가 이제는 끝나겠어 꼬라지 보니까 자 쏘고 어우 야 뒤로 기름이 왜 나오지 몸에서? 얜 아끼고 너도 물면역이냐? 아 그렇네 대기 면역도 있을 거 아냐 데려와 그렇지 얼리고 아 전격 면역 있니? 아 아 야 뭐 했어 아 됐어 미쳤다 이미 아 불러서 그냥 죽여야겠다 이제 뭐야 아 뭐야 지팍이? 멍 때리는 거 퍼서 자리나 잡아 어 기회 공격은 없고 오는구만 저주 아 저주를 쓴단 말이야 쟤한테? 똑같은 실패 요새아가 빠질 때까지는 못 버틸 것 같다 아 딜로 뭐 딜도 안 되고 일단 얘부터 죽이자 그렇지 신성모독의 서약을 못 썼네 아 이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나 다음 턴 봐야겠다 좀 심하게 안 맞는데? 몇이나 퍼센트? 50%? 50%는 칠만하지 어 어떻게 해줘야지 바꿔 팔려놔? 전기는 안 통할 거 아냐 회복이 되겠지 그냥 아싸리 그러면은 얘라도 회복시켜주고 AP를 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을텐데 턴 텀마다 회복하네 아 어디가 왜저래 걸어치 아 딜 세다 야 아 뭐야 아 또 걔야? 아 얜 누구야? 아 잔달로우야? 잔달로우는 화염 면역이네? 아 뭐야 뭐했어 감염했어? 뭐했어? 한 거 맞아? 아무 받은 게 없는데 뭐지? 일단 불 아 뭐야 불이 안 통해? 아 쟤 소안에서 불이 면역이 아 이제 냉기 물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골 때리네 자주 갈아 약화됐구요 이거 신성모덕을 못하네 쿨 때문에 그럼 뭐 질러야지 뭐 그럴 수 있나 피살기 아 이거 넘기자 아 이제 아 이제 뭐 통한다 이 말이지 결론은 던져보고 아 전기는 안 통하지 아 이거 일단 뿌려 몰라 통하다 안 통하다 어어 통한다 통한다 잡았다 이 말이야 어우 에스톡에다가 완드 석공 너 내구도 있냐? 얘가 내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어 별로 안달았네 육달은 육 미안해 세긴해서 나름 야 쟤 내가 쓸만한 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갖다 쓸 수가 없네 이거 뭐 어쩌라는 거 이거 왜 있는 거 이런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안되잖아 니 저거 야 가자 뭐 어떻게 가는 거냐 아 때리는 거야? 일자 업데이트 어 뭐야 리언드라의 휴양지 잔달 로우 있네 아 다 왔어? 도와주는 거냐? 도와주는 거냐? 너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 말해 말해 당연히 그 잔을 못한 거 네 그 잔을 잃은 그 잔을 아카나는 그 잔을 잃은 그런데 그 잔을 잃은 그 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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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그 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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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나 그건 제가 잔달 로우 어 얘 여기 된다 대화 된다 내 이제 노.. 내 노.. 노예야 개소리 하지 말고 거래 좀 하자 야 뭐 졸지 6인팟 됐는데? 아 진짜 체력 너무 낮다 쟤는 아 되게 재밌었는데 놓아주려니까 좀 아쉽네 아스미 와 맵 예쁜 것 봐 와 진짜 끄트머리구만 이 게임 이거 와 끄트머리인 거야? 이렇게 6인팟 되면 포지션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6인 되는구나 포탈 포탈은 있지만 레이포인트는 없죠? 그렇게 함이죠? 와 너무 예쁘다 야 어떻게 1시간 버텐데? 여기 최종전이야? 이제 지옥으로 가나면서 싸우겠지 이제 지옥으로 가나면서 싸우겠지 잠시만요 아 아 넌 왜 대화하고 있니 둘 다 된거지? 어 포지션이 우리가 뒤로 가네? 어어 리언드라 다음에 악마 턴이고 얘네 턴 들어간 다음에 나야? 야 어지간히 센가보다 얘네 좀 어떻게 주인공이 뒤로 갔냐 포지션 내가 잘못 짰구나 아 이렇게 짜야 되는데 전사가 뒤로 갔어 제일 개손해야 근데 이거리면 돌보게 될 것 같긴 하다 아야 법사네 딜은 별로죠? 어둠하죠? 그리고 어둠의 병사들이 있어요 공허의 기사네 아 공허의 기사 죽.. 아니 죽음의 기사지 이거는 그럼 공허의 기사 그럼 죽음의 기사 언제 나오냐? 이렇게 끝나면은 하핳 죽음의 기사 깨기는 왜 있는거야 그럼 음 내가 켜두라는거 아니구요? 시방 그딴걸 기술이라고 버프 버프 어우 야 이런게 있구나 가속이 무슨 계열마업이야? 개 뜬금없이 가속 걸어줘 그냥 아살이 야 어디와 꺼져 쏟아지는 아살 무적 상태라고? 이따 속을 생각해 몰라 무적이던 나발이던 어차 제법인데 잔달로 야 잔달로 너 죽어야 될거 같은데? 잔달로 야 잔달로 너 우리 그만 보기로 하자 어 너랑은 많이 봤으니까 아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번개 뭐 이거 냉기 써야지 야 이걸 버티네 건방진 새끼 이거 죽여 얘네 뭐 그래도 어쩌라고 쟤네 왜 무적인거야? 미안 들어도 무적이고 야 아 야 기껏 잡아놨더니 저거 소환하면 어떻게 해 무적을 깨야되는거네? 이길라면? 잔달로 진짜 센스하다 얘 죽을줄 알았는데 반피도 안 까였어? 야 생동력이 몇이야 저게? 실명 실명 어어 야 데미지 240이 바껴? 그냥 무조무적이냐고 아 잔달로 죽겠다 저러다 어어 야 진짜 죽겠는데? 힐 힐이지 그렇네 어어 이걸 치료한단 말야? 치료한거냐? 치료한거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이거 안달면은 방로가 없잖아 어쩌라고 어 리안드라 어떻게 해야돼? 찾아보자 리안드라 어떻게 공허 리안드라 어떻게 공허 아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시간이 해결해주는건가? 아 잠깐만 잠깐만 리안드라를 죽일 수 있는 그게 여태까지 내가 진행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건가? 아잠가 이거 왜이래 하면 아아 이게 무적이 턴수가 있구나 아아 그랬구나 아 몰랐지 나는 다음 그 턴까지도 무적이야? 양아치네 이거 괜히 썼네 아 저 부활하는 애들 한 써버려서 그럼 쓸모도 없는 짓을 해버렸네 아 일로와봐 단달로 치료 중이니까 필요 없잖아 일로와 공허에 오라 걸려있으면은 이것도 안되나? 얘 하나만 올려보자 무적은 안타는거 보니까 그냥 안통했나본데 아 저거 어떻게 바로 소환했냐 내가 죽이자마자 그 모래 있던 애도 어우 저 이 새끼가 스킬있네? 소환깨기 심지어? 저런 전류난 스킬 있어? 야 바위 좋아 와아 둘 다 있네? 아 네 명 다 있겠구나? 같은 애들이네 공수가 따로 있는게 아니네 이제 법딜이 나오구요 닿는 거리 위태위태한데? 깨기가 8포인트를 먹는 기술인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썼으면은 포인트가 많이 남겠네 근데 기술 자체가 스태프 기술이라서 여러 번은 못쓰나보다 저렇게 숨어있어 저렇게 숨어있어 저렇게 숨어있어 저렇게 숨어있어 저렇게 숨어있어 언제 풀리냐? 공우라 아 저 개삭이네 얘부터 죽이자 한 놈 왔네 아아 이렇게 하는거야? 뭐했어 쟤? 뭐했냐 얘 보호 일단 얘부터 아이름불부터 오래 오래 질질 끌면서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구만 치사하게 어우 야 강요킬리도 있네? 얘한테 요새가 걸어준거 잘했다 야 없었으면 큰일날뻔했네 죽이자 빨리 이거 뭐야 어 기절 좋아 기절이 터지네 저게 아이스 넘겨 기다리고 손가락 어쭈 이걸 버텨? 어쭈 이걸 버텨? 어어 좋아 놓아줘 보내줘 저승으로 보내줘 저승으로 보내줘 저승으로 보내줘 잘 가시고 경로 쓸 것도 없다 이 정도면은 자 힐 하자 난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둘 중 하나는 꺼져야 되잖아 그럼 니가 꺼져야지 아 꺼져 너는 왔을 때려야 되잖아 어 와 오라 그래 야이 지지 지면 덕분에 안오는거네 근접때미 엄청 센놈들인데 좋네 그런거 따지면은 위치가 또 예쁘게 잡혀서 안 맞아요 얘네가 약간 강력기가 없네요 와야지 돌아서 와야지 그치 바닥 얼어있고 불타있고 그러는데 아 저렇게 선당비 시켜놨는데 저걸 가서 지가 처맞네 저 새끼 저거 ㅈㄴ 열받네 진짜 어어 뭐지? 약올리는건가? 뭐하냐 저기 가서 서약 아 생명력 강화 아 뭐야 뭐 공고야? 공고 언제 풀리냐 내 눈이 잃어버렸어 얼마나 세길래 공고를 계속 꺼냐 지들끼리 번갈아가면서 또라이 아니야 야 원래 30%인거야 내가 통찰 그렇게 찍었는데 야 그러면 아싸리 연막 걸자 어 못 쏘게 하자 이러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려고 만든건데 이거 됐죠? 풀렸으니까 다시 소환해주고 어우 둘 중 하나는 아 네명 중에 한명은 쓰겠지 소환기기 뭐 이건 통할거 아냐? 안 통하는구나 그냥 아예 어 히드나잇 좋아 아낄 필요 없는데 얘는 위로 내려야되나? 위로 내려야되나? 위로 내리면 절로 올거 아냐 약간 떨어져서 축척좀 해놔 그렇지 아 넌 넘기고 와야되죠? 아 니가 야 야 로우야 로우 힐줄걸 힐줄 몰랐다 야 깨기 그렇지 어어? 안 깬다고? 눈 깨겠지 그렇지 이러면 로우는 살리지 일단 아 근데 얘네가 공허가 풀리면 내가 공을 걸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이 턴이 빨리 돌아와서 풀리면 바로 공허우라를 거니까 공허우라 좋다 저렇게 좋았어 기술적으로 칠할 기회가 안 잡히겠는데 이거 칠할 기회가 안 잡히겠는데 이거 어우야 없죠? 아 조금 나대네 새끼 저거 잘했어 저거 너는 치료해주고 뭐 치료 하나밖에 안 할거야? 뭐 해야지 그렇지 자한 요새 어 자한 요새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저거 얘를 죽여야 되네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거 되냐? 어 공허기에서 통하네? 하나 터뜨려 나도 있다 이말이야 10턴에서 3턴인데 7턴 된거야? 가능? 어 좋아 이러면 불아웃이죠 한번에 잔달로우 느려졌네요 어 어 이러면 하나 하나 남았죠? 다이딘는 하면 안될까? 나대지말고 덕다운 같은거 걸지도 못하는게 기절거네? 괜찮은데 아직 범프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거를 합니다 일단 얘한테 몰빵해야겠다 어 055라를 내가 쓸어내니까 그쵸? 무조건 죽여야죠? 피사이가 없는게 좀 아깝네 넘어진건 좋구요 야 왜이렇게 선순해? 오바잖아 뭐야 이정도라고? 과한데?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힐이나 줘 기절 걸어보자 걸렸다 걸렸다 어 누워서 기절 걸리면은 한턴 더 쉬지 않나? 야 깨기로 깼어 대박 뭐하니? 어 감속 잔달로 탱킹 엄청하네 전사보다 더하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조치 안하고 넘겼으면은 잔달로 죽었을 수도 있겠다 다음 턴쯤에 어 쎈데 근데 이렇게 턴 날리면은 어 소용없지 아 보호말고 힐을 주세요 미친게임아 뭐하는 짓거리야 얘부터 아 파워샷 상태였나 원래? 아 됐어 어차피 어 냉각 누운 상태로 냉각 정로 소환해야지 어그로 어그로 줘야지 신성모독이 풀린 상태로 전사가 방치되는게 조금 아쉽네 이렇게 풀리니까 어 어 가속을 주네 자꾸 별로 그렇게 세진 않은데 쟤가 기절면요 야 뭐야 살아있어? 올라올거야? 공격! 아 다음 턴이 풀리지 않을까? 너가 지나가는게 좀 문제구나 잔달로 체력 어때 아직 치료중이고 베오도트 남겨두면 이제 전격 쓸 수 있겠네 아 저 언제 풀리냐 저새끼 저거 여기서부터 떼자 이 정도면 됐어 어 야 에바에요 하나 소환한거지? 이거 뭐냐 보수정은? 보수정 뭐냐? 보수정을 깨야지 죽일 수 있는건가? 아 이 새끼 또 선 넘네 이 새끼 이거 아아 저거 건방 떠네 저거 길 안했으면 죽었겠.. 죽었겠는데 뭐했어 뭐했어 뭐 어떻게 된건데 흐이익 둘이 죽었어???? 저 정도야?? 어 보숄 좋아 일단 이걸 깨 좋아 가능? 추를 가능? 안 했어 넘겨 너가 깨야 돼 어 헬프가 아니라 너가 깨야 돼 저거를 게임 진행하려면 그렇지 그리고 아 넘겨야지 죽어야지 그냥 광도가 있나 뭐 죽는 수밖에 없지 뭐 아 스칼렛을 이동시킨 거구나 던지기로 아 뭐하는 짓인가 했는데 불보호를 왜 걸었냐 아 위험한데 살짝 좀 선 넘는데 얘네 전투력이 킬러는 소환해야죠 그리고 보수장 아싸리 깨버립시다 기술 써서 좀 아깝긴 한데 이동 포인트가 대상 유효하지 않은 건 뭔 경우야 책 걸자 죽게 하겠어 얼리자 얼리자 얼리 얼릴 수 있으면 얼려 얼릴 수 있으면 얼리고 뜨거워 못 얼리니? 리언들 얼려 그리고 불이 안 통하는 내지잖아 지금 비를 내려 그냥 짜지게 하고 싶은데 짜질 수 있니? 얼릴 생각하면 못 짜질 것 같은데 물량 먹어라 그냥 됐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어 깨기로 언데드 언데드 기사 어 많이 쓰네 아 잔달로 살려야 돼 비전이가 얼마나 쓸려나 음 잘했어서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지 잘했어 쟤만 버티게 하면 돼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태종보수전답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 어렵지도 않고 적당해 너무 좀 오바였으면은 짜증났을텐데 적절하죠? 어 딜이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건 조금 오바인데 이렇게 못 때리냐? 어 됐다 이게 나은 것 같다 차라리 왜 쟤가 안 들어가냐? 분명히 들어갈 들어갈 만한 그건데 기절 좋아 버터야 하느니라 아 물리 면역 아 전름발이 된 건 좋아 전름발이 된 건 신의 한수야 더욱 때려야겠지? 아껴 둔 게 있으니까 아 좋아 면역이네 기절 아예 쟤는 히라겐 멀구나 아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 뭐하냐 뭐하자는 플레이냐 당혹스럽구나 아 그 이카라가 기절인건 되게 좋죠 얘네도 기절인거 같고 이러면 비전만 지금 풀이네 나와봐 저 새끼 어떻게 맞추지 좀 역겨운데 저기있으니까 너 모아야겠다 야 서약 쿨이 돌았네 근데 지금 서약 쓰긴 조금 아깝죠 설마 비전이 아무리 그래도 저거 코앞에 저런 애 있는데 하겠어 한턴 버텼고 어 야 너는 기절 안걸렸어? 바닥에 기절이 그게 안됐구나 어 3턴 기절 기절에 기절을 더했구요 그러네 그만 괴롭혀 그러네 놀 짬밥이 아니야 지금 얼어붙음 얼어붙음까지 야 대박인데? 잡겠는데 저거? 어 잡았네? 나는 기절이 지금 걸린단 말이지 삼부로 갈 수가 없다 어 일단은 대기해야겠다 야 근데 왜 물리 면역이라서 안통하잖아 어차피 그냥 조롱이나 해 몸이나 되시구요 너의 역할은 딱 그정도야 뭐야 어 쟤 그냥 내버려 두고 얘 죽이자 쟤를 그냥 죽일 필요가 없잖아 죽여버리면 되는데 뭔 상관이야 전기 언제 풀리냐 이거 어 베오도트 가속을 주네 속성으로 잡기 좀 까다롭네 얘네만으로 죽이겠는데 둘이서? 지 동생 잘 패네 어디갔냐 얘 어딨어? 때릴 때릴 소용없지만 일단은 붙어 어 견제는 해야지 뭐죠 견제는 해야죠 그 그렇게 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어 이제 풀렸구만 야 가자 그렇지 씨 훌륭해야죠 됐어 충분해 그 정도면 얘 불면역 아니냐 딱 봐도 어 통하네 아 리안도라가 먼저야? 아 전사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어디까지 가야되냐 필살게 매이고 싶긴 한데 안전하게 해야지 아 나 되네 생각보다 가깝군요 우리 사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아하 야 해피율 좀 되는데 그렇지 공허가 여기 있다고 모든게 끝났어 너는 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쟤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야 날씨 맑아진 것 봐 네 맘대로 해라 여기까지 왔는데 맘대로 해 여태까지 한거 없이 내가 다 한거에서 지금 숟가락만 떠먹고 막타만 친거 같은데 힐만 좀 주면서 그래도 네 맘대로 해라 안 되면 둘 다 죽여버리면 되지 뭐 맘에 안들었어 아카라 예전부터 어 어 할머니 됐죠 하도 맞아서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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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어 아 목소리 너무 컸다 죄송 아 야 디자인이 소리 지르면 다 죽을 것처럼 생겼는데? 퓨전했어. 포타라 같은 거 하지만 얌전하고 순수하다 흰민반지가 있네 아 이거 가져갈래 뭐라고 떠드는 거냐 리안드라의 스태프 사실? 어 좋다 야 와 데미지 좀 봐 지능 3이야 와 이것도 좋네 의지력도 있고 와 우선권 접촉하면 기절해? 볼까네 감정까지 다 해준다 이 말이지 어 사 빨리 느낌이 안 좋다 이거 뭔가 쎄하다 대화 그 대화 그만하고 혹시 모르니까 미쳐가지고 갑자기 덤빌지도 모르잖아요? 어 건지의 화상 면이하고 괜찮네 그니까 준비 좀 해 나도 준비가 필요해 어 이 뭐 앞으로 디넬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난 쟤를 믿을 수가 없어 뭐 합체한 놈들이 제일 불안해 뭐 합체한 놈들이 제일 불안해 공호를 상대하여 모찌를 때 리안드라가 조금이라도 감회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가시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우리 편이 됐어 뭐야 가져가라고? 야 돈 주고 샀는데? 뭐 끝난거야 게임? 최후의 전툴에서 아키라가 도울 것이다 오와아아아 무슨 새지 리치 퀸 같은 거 데리고 데리고 나면 같은데 머리에 정적이 올라가지고 지금 발부 오른 것 봐 와 얘 이마 대공개네 하하 치 캐리거 아니냐? 짐 가어서 그거 아니냐? 하하 와 어썸하네 얘 니가 썸네일이다 야 아 근데 마지막 썸네일인데 쟤 죽이는 좀 거시기한데 됐고 아이템이나 바꾸자 자 일단 모여서 힐 좀 한번 때리고 단도로 풀피네? 뭔 짓을 했길래 얘네가 다 싫어하냐 이렇게 이렇게 기절 면역이 있습니다 접촉시 중독이 됩니다 화상 면역이 있습니다 야 너 진짜 좋구나 능력 근데 그래도 바꿔야돼 뭐 낄 거 있니? 힘속염 속도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데 아 혼동이 빠지네 안되지 이거는 힘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방패를 만약 준다고 치면은 화저도 있고 죽음 지배자의 완드 파손불가 우선권 10 죽음 죽음의 기사 제거 사용회수 제한 없습니다 그냥 제거야? 파멸이 아니라? 와 좋네 저런 거 주네 아 저거를 지금 깰 때 쓰라고 준 거구나 일단 이제 주고 와 이지능이야 축복 같은 소리 하네 아 잠깐 어디 있어 그 지팡이 이건 이제 주고 쟨 지팡이도 필요 없는 거네 너무 세져서 개멋진데 아 이속 떨어지는 이 지능 저거 떨어지는 거 좀 거시긴 한데 이거 지능이 올라가고 지도력 하나에 지도력은 거르고 보디빌딩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투자 어 데미지가 살짝 떨어지네 아니 잠깐만 너가 이거 끼면 되잖아 여기서 주인공 쪽인데 같이 못 뜨냐? 아이C 아 스태프구나 저거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완.. 아 이것도 스태프네 아아 이러면 난 필요 없는데 방편에 들어 어 됐어 그만해 그럼 이거 접촉하면 상대가 기절한대 미친 아이템이야 분명히 너로 팔자야 귀찮다 야 아 아 괜히 가져왔네 자가 아 이건 안되지 아 비싼돈 주고 사면 안되지 아 좀 짜증나네 좀 건강 3에 번지는 하염 속도 3 다 필요 없죠? 그래서 돈은 많으니까 돈은 이미 이 집 엔딩인데 돈을 생각하면 뭐해 야 너무 후잡했다 발상이 근데 이거 레벨업이 안되네 그렇게 비터지게 싸웠는데 전투력에 비해 레벨업을 안주는구만 어디 새로 융합한 최종 보스와 융합한 아카라의 힘 좀 볼까? 에덴 통하는 도보탈 당연히 니가 없애줘야 되는거 아닐까? 일단 채널 전투 해야되고 야 이거 다 끝난거 아니냐? 캬 거의 다 끝났어 야 이제 저거 니가 열어주면 안되냐 그냥? 애초에 나 돌아갈 수가 없어 이거 니가 안 열면은 이걸 선택해서 어떻게 못하냐? 어 해줄건가봐 대여가 안돼 미쳤네 내가 뭐 스킬 써야되니? 니가 이걸로 해야되냐? 아야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야 보내주세요 이제 돌아갈래요 가는 법이 없어 절로 가는거야 무조건 야! 아무것도 안할거야? 어 얘 안 따라온다 갑자기? 3200이야? 와 레벨 20이네 똑같네 각개 만들어졌나봐 2800이네 얘는 또 전소가 철기 많구나 고장났어 어떡해 잠깐만요 디비니티 최후의 전투 디비니티 최후의 전투 크아... 이게 두시간이 두시간을 잡는구나 잠깐만요 가지고 2 2 어? 이상하다? 공략에 나오는 거랑 나랑 엔딩이 다른 아 엔딩이 다른가 본데 아니 달라 그냥 진행이 리안드라 직스 잭스가 최초 정원으로 가면은 리안드라가 나온대 리안드라에게 거래를 하래 마지막으로 리안드라가 적이잖아 그 다음에 드라이프랑 싸우게 된다 나 드라이프 잡고 리안드라 만난거죠?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허의 드라이프랑 싸우는 건 맞나봐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고장났어 얘는 잠깐만요 버튼이 있는 거야 따로? 혹시? 어떤거 있니? 난 안보인 내 눈에는 안보이는데 버튼 같은거 있어 이 게임에? 에덴으로 좀 보내주면 안될까? 나 좀 뭘로 정화하는건데 받은거 없냐? 책 3개 얘네들 줬을리가 없지 애초에 얘는 건들만한 그것도 없구만 너희 둘중 한명이 받은건데 뭐 어쩌라고? 이걸로 여는거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축복이 있어야지 열리는거냐? 오염된거를 해제하는 마법이 있다는건가? 난 없어 얘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마법으로 해결하라는데 안 돼? 이 게임 이벤트에서는? 야 마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도움말이라도 줘봐 야 최고의 전투 이카라가 도울 것이다 어 알겠어 도와줘 지금 도와줘 최후의 전투가 나발이고 전투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이 간문은 공허의 마법에 오염됐다 디비니티 어디부니티 ㅋㅋㅋㅋ 디비니티 잠깐만 야 디비니티 근원사냥꾼의 여전궁을 잡아야돼나 이거는 메인이라서 이거 하약하기가 좀 그런데? 리언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어 죽음 지배자의 완드로 활성화가 된대 근데 안되잖아 지금 이걸로 된대 이걸로 어떻게 활성화하라고 뭐 어쩌라고 나한테 생긴거냐 뭐 죽음 기사의 파멸 뭐 어쩌라고 이걸로 할 수 있대 나도 이걸 것 같아서 봤는데 이씨 안되잖아 지금 어쩌라고 죽음의 기사 제거 잠깐만 죽음의 기사 제거가 어딨는 건데 아 죽음의 기사 제거라는게 있어? 아 이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뭐 저렇게 자색깔 저래서 몰랐지 아 이렇게 아 아 아 난 저 스태프를 그냥 때리면은 저게 이제 죽음의 기사는 무조건 직사하는 스태프인 줄 알았지 아 그렇고 뭐 가자 자 아까 도와주는거 맞지? 뭐 아까 뭐 멍 때리고 있던데 쟤 7분 가까이 소진했네요 어 가자 쓰레기들아 아스트 가던 아스트 가던 아스트 가던 이제 체육의 전투를 할거고 도움을 주겠다 아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나봐 좀 첨인데? 와 맵 길다 건너가 아 신났죠 아주? 아 대화도 안나오나봐 뭐야 이 새끼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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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가능? 가능? 역시 만식주네? 개꿀이네 야 너희 그냥 턴 넘겨 어 가속 좋아요? 눈치있다 쟤 너한테 투명한 쓸테니 지금이? 찝찝한 기사에서 다 끝나는데? 어 야 신성무독 걸어주네? 야 힘좀 보여줘봐 너의 그 싸워 어 뭐야? 울부짖는 바람 소환술 쓰네? 개 한마리 나왔는데? 잠깐만 야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게 없는데 딱히 센거야? 봐도 모르겠어 일단 3200인 너의 힘을 보겠네 아 저거 투명한게 아니라 보호를 쓴거구나 대기보호를 착각했네 투명해서 쪼금 많긴 하구만 쪼금 많긴 하구만 어쭈? 저렇게 죽음의 기사가 종류가 다양하네 신기하네 화려한거에 비해 데미지 안들어간다? 잔단로 쎄 이카라가 센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지금 본 느낌으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석가 실패 워낙 튼튼해서 잘 버티죠 나름 데미지 그렇게 세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그렇게 센 데미지를 한 열대는 맞아 죽으니까 튼튼하죠? 어? 이 두면 죽는거 아니냐 이러다가 느낌이 쎄한데 아 아 면역 야 저거 매력 걸렸으면 나 진짜 피눈물 날 뻔했다 이거 일부러 이거 잡을라고 터 넘겼는데 그냥 와 매력을 쓰네 미친놈이 호적술 알아보는구나 한칸만 가봐 잠시만 음 매력 썼으니까 또 못쓸거 아냐 앤아 아 이거 참 좀 그러시게 하네 잡을 수 있지? 악마기사인지 나발인지 얼어붙었고 뒤에 있는거 아 뒤에 있는거 노려야지 미무라 야 뭐하자고 뭐하고 잡아진거야 야 야 뭐야 저게 다야? 뭐죠? 뭐야 뭐하는거야? 부활하는거야 설마? 아니지? 야 독이 세다 야 웃기지마 부활 아니지? 오해지네 제발 오해라고 해줘 기다리면 부활하는구나 악마같은 놈들 독한 놈들 진짜 악마같은 놈들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쎄거든요 악하지? 오히려 전에 힐 주던게 더 나은거같은데 저 정도면은 체력 많은건 인정하겠는데 뭐 어쩌라고 체력 많은게 니안드라 한명만도 못한거 같은데 공허기사 소환하던데 막 뭐야 너 수수께끼 남이야? 나 항상 좋은데 생각은 없나보네요 엇게 아 뭐야 좋은거 많아보이는데 별로 좋지가 않네 야 자꾸 끝내주는구나 아주 염료있어 삐져먹고싶다 나 배고프다 어..돈줄래 나한테? 그냥 무상으로 삐져먹어야지 어음 어음 저렇게 다 있네 12시인데 배고프면 안돼 이제 엔딩이야 어 저장했다 신의상자 저기서 올거지 딱 봐도 그쵸? 나도 도와주게? 오오오오오오오 드래그런 공허의 드래그런 레벨 2짜리 공허의 드래그런 고정 레벨이 아닌가봐 플레이어 레벨 스케일링 되있나봐 아예 높던가 할 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네 부양이 있는거 보니까 지상공개가 안통하나보죠? 어 동료 세명 준거 보니까 엄청 셀거같애 딱 봐도 근데 산전사들이 사내부족 다 데리고 오는거 더 셀거같애 솔직히 야 너 맞다 너 이..아 맞다 그렇게 되는구나 느낌이 탱크 잘못했네 이거 매혹을 거라고 어후 예아 저 큰 놈은 뭐냐 작은 애라서 통한거겠지 아 공허 드래곤 나 불안한데 쟤 야 버프 걸지 말고 싸워 그냥 왜그래 졸라 커 노래 데시벨.. 데시벨 올라가는것좀 봐 음.. 화상을 걸었네 전격까지 걸거야? 가속 데어토드 내 생각엔 그렇게 안쓸거같은데 얘 쟤도 뭐 페이지가 있겠지? 기술로쓰는 무조건 걔 소환하는구나 그래 이러면 8인팟이죠 지금 당장은 소환함까지 하면 9인팟에 매혹했으니까 10인팟이네 와 데미 쎄다 센거야 뭐야 쟤한테 신속모독 걸어줘도 되겠어 뭐야? 아 얘.. 어 체력 별로 없나본데? 저거 맞고 저렇게 날아 어.. 별로 없는데 쟤는? 야 한번 불태우자 와우 와우 아 뭐야 안 튀기면 어떡해 갖다 대졸하지 진짜 고민되는데 일단은 전기.. 아니야 전기저항 있겠지 당연히 100% 고 그럼 너가 할거는 버프를 주는 일이지 걔는 안되는데? 야 걔는 아니야 아 야 걔 안 닿네 쟤 아 좋 일단 몰라 잠깐 우리 동료잖아? 올려 지능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잘했으 어 데미지 쎄다? 얘가 약한건가? 신속모독 걸려있네 쟤 아 지가 거는거구나 쟤는 턴 드럽게 드럽게 들어온 놈이 몸도 약해 반피아 벌써 뭐야 모독을 또 걸어? 어 다른 애 걸려 있었나? 어.. 어허허허 헣 이거 살짝 이틀이틀한데 소환이 계속되면은 어 깨기가 없네요 딥오프 위주로 쏘고 있죠? 아 딱 봐도 지금 방금 보유척 전기 안걸리는거 전기 안걸리죠? 애 노려 하나씩 맞자고 어 별로 안쎄요 얘가 많이 나올건가봐 이 약한거 보니까 이 실력을 어떻게 1대1 떴냐 쟤랑 뭐하세요? 미친년이가 진짜 갑자기 춤을 추네 오 축복 좋습니다 명중들 좋구요 통하냐? 어 통하는 놈이다 마크해 니가한테 1대1로 싸울 수 있는 기회 주게 최종보서랑 공우가 돌아왔다 재 말도 하는구나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 쟤만 통했어 범위가 화려할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어 어어 쟤가 지금 가맹게 다 쳐맞은가고 아니 아 여기까지 딱 닿네 좋고요 어어 야 잠깐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쟤는 죽여야 될 것 같고 여긴 내 생각 죽은 목숨이야 이미 내가 건눌 것도 없어 아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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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게임 이건 고쳐야 돼 쓰레기 게임이야 이거 하나 때문에 아아 씨 귀중한 포인트 나 이 쟤는 메테오까지 쓸 수 있는 애인데 힘 쫓냐 걔한테 지금? 뭐야 아아아아 니안드라 저새끼 잘 맞춰서 때려야겠다 야 이거 잘못 건들겠다 이미 한 번 당했어 큰일 났어 안 죽냐 쟤 저러다가? 걸고 간게 그나마 위안이네 이씨 아 돌아버리겠네 오케이 여기다 쏘자 이거 어차피 맞는 수렴 관계 없기 때문에 좀 가서 쏠 준비를 해 아 절로 가면 안 됐는데 아 여긴 얘네한테 맡기고 음 알았어 싸우겠지 뭐 어 얘네나 잡으러 가자 괴짝 안 깨지지? 어 그렇지 깨지면 안 되지 이런 걸로? 열받지나? 보여줘라 그렇지 이것이 데미지라 이말이야 일단 힐 주고요 냉기 뿌리기엔 조금 음 맥 몇 턴 나면 두 턴 앗 아 병신 아이씨 만져봐라 데미지 데미지 들어가냐? 데비면은 낙 데미지? 어 좋아 들어가죠 잔달로가 정확히 몸빵 바꿔주고요 어 데미지 좀 봐 900이야 다행히도 법사가 약간 가슬아슬하게 마크가 됩니다 어 쟤 아 자한이 좋고요 니가 몸만 잘 돼주면은 만족해 나는 어 어 공포 걸렸네 그래서 몸만 돼주면 돼 니 역할은 그게 다야 아무것도 안 바래 나는 흐어어어어어 그만하자 드래곤아 개자식아 좀 손 넘을라 그러네 저 새끼 또 고생을 못 참고 깨기가 없는 게 신기하다 야 이정도인데 넘겨 До 한번 쓰릴까? 아냐 아냐 그냥 그거 쓰자 어 일단 붙어 쟤한테 피싱 쓸 거니까 저거 달려가 런 아냐 그냥 쓰자 아 지금 이 사이즈인데 안 맞겠어? 야 어디다 쏘냐? 왜 저 떴어어? 여기에 보고 썼잖아 떴잖아 방금 뭐 어떻게 된 거냐 대체 아 씨 봐 상종을 하기가 짊은데 진짜 실패했고요 어 넘겨 그냥 때려 그냥 때리면 죽여 어 아 뭐하니 야 언제 풀리냐 대체 그냥 영원히 적인 거야? 뭐하냐 얘 야 뭐 뭐해 아 씨 뭐해 뭐야 얘는 자폭하는 거냐? 불안한데 저거 얘는 제거 해야돼 얘 살라면은 얘 제거하려고 지금 안 보낸 거기 때문에 됐어 이제 넘겨 지금 힐 떠있죠? 아 이거 위험한데 너무? 아 당연히 얘네 둘 다 죽일 줄 알고 내가 내비둔 건데 저걸 저렇게 말아먹네 저 새끼 개새끼네 진짜 잔달로우가 잘 마크해줘야돼 유도치 않게 개다굴 당하고 있어 뭐 하는게 없어 쟤는 못만대 왜 면역이야? 면역이야 면역이야 그럴 줄 알고 들고 왔어 어 이상한 거 그럴 줄 알고 들고 왔어 이미 손가락 고백 그래도 은근 가성비 괜찮기 때문에 네 소환해줍니다 아 저거 하나 보내야될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아 걔 말고 그 감이야 아 그냥 메테오로 던져서 그냥 다 죽여버릴까? 짜증나 죽겠네 쟤 조금만 와봐 다행이야 넘겨 걸어야지 뭐 80%야? 때릴만 하네 당연히 부양이니까 뭐 내려오는 그런거 안되겠지 데미지는 별로고 아 너무 위험하다 위태위태하다 아주 가부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느려 느려 헤에에엥 저거 뭐야 힘줘 바닥 풀고 잔달 로우드 힐을 줘야되는데? 뭐 없냐? 얼정 소환해서 싸우게 하자 소환! 이걸로 7인팟이다 나만 따져도 아 너무 위험하다 야 아슬아슬하다 야 당연히 추러 안 터지겠지 애초에 피가 있긴 하니 얘 몸에? 면역이죠? 쟤를 죽여야지 혹시 이 카르 아키레가 나오나? 아 얘 너무 약하다 야 뭐하냐? 아 축복충자가 이씨 다일이나 해 어떻게 쟤랑 1대1 싸운거야? 1대1 싸울 급이 아닌데? 드래곤이 별로 안쎄 의외로 딜도 별로고 공포에 안걸리니까 회잡한데? 여기다 던져 쉽지 않구만 반감이 엄청나구만 나 잔달라고 줄게 살았냐? 가속 좋아 가속 좋아 어떻게 어떻게든 비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쟤네 뭐 그냥 버려도 되잖아 어차피 나 도와주러 온거지 뭐 내가 지켜달라 지켜줄 필요가 없잖아 엔딩이 방 엔딩이 바뀐다던가 그럼 내가 지켜주는 의향이 있긴 한데 아 너무 약하다 야 속속정전기 진짜 약해 냉각걸리는건 좋아 의향 죽여버릴까 그냥 이거? 얘를 죽여? 소환도 없어 그냥 됐다 정로 정로 어 데미지 참.. 준수하죠? 50%인데 치명타 맞추고요? 어어어어어 그래 어 야하 야 정확한 타이밍이 부활했다 야 훌륭하다 야 전혀 기대 안했는데 훌륭해 아주 당연히 전기면역이겠지 아 아까 뜬것도 그렇고 당연히 냉각 안 통하겠지 하지만 쓴다 어 이건 저는 내구 자체가 다른 것 같다 냉각인데도 불구하고 때리는 수준 살았니? 살아야지 완전 대파티 게임이야 지들끼리 힐 주고 야 죽여버려야 되는데 쟤 종금 사고칠 것 같은데 쟤는 자일이 날것이지 남 딜을 주고 있어 어어 어어 저주 걸어 저주 걸렸다 저주 걸리면 어떻게 돼? 기억이 안 나 아이 큰일 났는데? 검이 좀 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개작살이 나버렸네 근데 전격도 안 통할 거 아니야 와 상태 이상이라도 걸어줘라 제발 그래 소환했죠? 어 뭐라도 해줘야 돼 뭐라도 해줘야 돼 그래 뭐라도 해줘야 돼 어 그렇게 안 세 보니까 직조공이 뭐야 이렇게 얌전해졌어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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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죽을 거 같은데? 꽤 잘 풀리고 있긴 한데 나름 그래도 비빌이 언덕이 아니지 거미가 셋이 나와버리면 거미는 너무 쎄 안 죽냐? 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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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오버 자식 깜찍하구만 어? 이길만해 이거 생각보다 훨씬 할만하다 제대로 하면 할만하다 어 이제 파악도 했고 파악 끝났어 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네 지팡이가 문제야 이 새끼 이거 전기가 이게 문제야 돼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전기가 그냥 아예 필요가 없어 그냥 지팡이도 바꿔야 돼 물 지지 물 지지 이걸로 바꿔야 돼 아싸리냐 야 이건 예상 못했네 이거 지금 책 파냐? 당연히 안 펼겠지 그리고 너한테 그럼 스크롤을 다 넘겨줘야지 너가 할 게 없으니까 정격이 아예 안 통하니까 필요가 없고 유성 이거 다 이것도 못 쓸 거 같은데 얼음 파편 어 어어 소원 두루마 전사 괜찮죠? 그간 쌓아놓던 거 다 쓰는 거야 니가 이것도 회복 두 번 주면 괜찮으니까 아 대기정령 소원 필요 없구나 아 됐어 안주는 것보다 낫지 뭐 가자 보여줘야겠구만 전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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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냐 저기 멈춰있냐 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됐고 일단 빨리 모여봐 야 거기서 걸면 어떡하니 아 야 거기서 걸면 어떡하니 아 지팡이 그거 한 번 해주려고 했더니 이거 두 시간이야 라스트야 근데 귀신같이 많네 이것도 골 때리네 자 나 그렇지 그치 일렬로 하자 가자 브레스 맞으면 훅 가는 건 똑같잖아 힐 주고 뭐 저거 다 전사로 제거해버려 소환소로 때리자 쟤는 그치 너무 아름답다 야 그치 왜 그렇게 흩어지니 그치 왜 그렇게 흩어지니 그리고 전사계통을 묶어놓는게 낫네 외옥으로 계속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겠고요 저거 고맙에 요걸 가까이 붙네 큰 놈도 살짝 문제다 아 잔달로가 너무 쓰레기야 그 아니면 매혹을 아껴뒀다가 리안드라 됐을 때 써버릴까? 아 걔 말고 전사해줘 국가 실패 아니 저거 다 때려 부숴야지 우박 가능? 아 불지팡이를 쟤를 줄까 쟤 완도도 센데 너 형 생각했네 그렇지 그렇지 빠리빌리 때려 잡자고 하나씩 의지절약하 어쭈 뭘 걸었냐 신성모덕 어우 야 골고루 쏟는데 예쁘게 일단 하나씩 보낸다 얄짤 없다 야 이거 데미지가 무슨 야 죽어 가라 전진해라 오로지 전진뿐이야 오로지 전진뿐이야 아 이건 서역한 다음에 죽여야겠다 때려서 자 일단 쟤부터 자 일단 쟤부터 찍어 잘렌바리 별로 안쎄다? 격로 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때리는게 낫겠지 차라리 애매하게 되는 것보다 얼려 그리고 조금 턴을 소비하긴 하지만 이상해지는 것보다 낫지 뭐 늑대가 잘 싸우네요 어 전름바리 된 주제에 지금 버프 걸고 덤비겠다고? 어쭈 어 야 전름바리 된 주제에 두 번 때려? 겨우씨 먹는게 의미가 없네 이제 얼린거 좋구요 얘만 살리면 된다 아스타르테 네 졸라 쓸모없는 놈 얘가 요새와도 걸어주던가 온다 브레스 음포 브레스 이렇게 수환수한테 맞았고 그냥 쏘는거 아 치 동료한테 맞췄구요 400데미지 전살 벌에 싸우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아 감속 걸리는건 오바죠 아 진짜 빨리 제거하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야 아 뒤진다 진짜 아 점사하지마 제발 상도덕이라는걸 길러 일단 쏘고 염 염 어 한방에 저정도 체력이라고? 그렇지 가라 걔도 부셔라 일단 부수고 아 냉기 그냥 덜 던져버릴걸 그랬나? 아 나중에 내가 부서 죽여야지 뭐 일단 실명댐 좋아 어 언젠간 죽겠지 뭐 어 실명댐서 고장 자 아닌가? 어어 스컬렛 아까보다 제거 두거우시면 괜찮죠? 딜을 제가 받는게 너무 좋다 힐올 힐 됐어 아 자 아 어 이거 좀 빨리 해줘야겠네 일 그래 쟤 얘만 안 때리면 돼 리언드라든애만 지금 그렇지 웬일이냐? 어 그래 그래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름다운 일이오 얘부터 죽이자 경로가 나발이고 뒤져서 진짜 일단은 소환 싸우기 해야되니까 저주도 걸자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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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주 걸라니까 아 안됐구나 포인트가 아이 그만해 진짜 이씨 굽새벌라 개쌍이 야 데미지 이게 뭐야 일단 가자 싸워야지 자폭하는 애들 어떻게 죽이냐 저거 아 그냥 내버려 두자 재생이나 줘 재생 주고 가서 넘겨 그렇지 얘도 좀 보내고 말이야 어? 냉기 써야겠구만 이거 안되겠구만 야 벌써 거미야? 아 죽이면 그냥 나오는 거야?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제거했는데 아아 야 근데 브레스 피하는건 대박이다 궁렉igger 그렇게 들어갈지도 않나봐 에의용 살았어? 어 어 살았으면 됐어 mel gidgors your 찹! 그렇지! 만족스러운 데미지는 아닌데 저주 면역! 아직 경로에 힘이 남아있어 아 저거 빨리 죽여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게임이 이걸 이렇게 비벼버리네 얼음 쏠 수 있나? 힐이 문제가 아니라 얼음을 먼저 쏴야겠는데 이거 이길라면 아우 존나 아프네 불 대 불 대 보라색 싸우기야 이것부터 찍어 아! 큰일났다 생각보다 버티기 힘들다 이거 죽겠는데 이러다가? 자폭맨도 오는데 죽여야지 뭐 갈 수 있나 좋아 어어 어떻게 좀 잘해봐 어어 그렇지 일! 좋은 타이밍이야 일으킨다고? 축복하지 어 좋아 어이 뭐야 가속 어 좋아 힐러 가속 좋아 아 저 안 통했냐 이한테? 아 감시자한테 안 통하는구나 이글거리는 눈빛은 뭐예요? 통찰 그렇지 때려 때려 빨리 그렇지 일단 저거 보내야 되고 얘가 뭔저란 말이야? 잔달.. 잔달로우보다? 뭐야 왜 그걸 왜 걸어줘 저거를 화염주황 떨어지는 걸 왜 걸어준 거야 엿 먹이는 거야? 그렇지 걸릴만해 걸릴만한 놈들이야 걸릴만한 놈들이야 좋아 이러면 데미지 2번 거는 거의 무효할 수 있죠 얘 힐 주고 죽으면 끝나니까 여기 때려야지 뭐 아 물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네 그렇지 힐 줘 힐 줘 니가 힐 주면 돼 니가 힐 주면 살아 강약 힐 더 한번 줘 아 아 개한테 힐을 능력을 왜 주니 미개한 놈아 아 아 아 저 저 거꾸라도 걸어가 그리고 아스타르테한테 무조건 쟤는 뭐 알아서 지가 물량 먹고 살아야지 쟤까지 돌봐줄 여지가 없다 야 쟤가 주웠고 얘나 때려 가서 넘어져 가봤자 그렇지 축복 아 너 언제까지 기절 할거야 겟 노린다고? 야 너 터마다 쓴단 말야 그 브레스를? 그게 좀 심각한데? 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순간이동을 안하네 부활은 얘네가 시켜줄 거 아니야 이제 뭐 안 내겠지? 거의 나왔으면 나를 뭔가 나온 거잖아 이제 괜찮지? 반표밖에 안 나, 반표나 됐어 쟤 부활, 700으로 부활 어 리안드라가 좋긴 하다 야 힐 줬는데 좀비는 체력 달았어 너도 부양인가봐 얘도 어 리안드라가 은근히 잘 싸우죠? 괜찮하죠? 얘 좀 맞춰봐 그래 어우야 더 죽어라 할 게 없다 니가 이제 아아 수준 흠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일단 띠도 먹고 아 띠도 말고 아직 저런 거 먹으면 안 되지 먹어 풀피 저런 걸 넘어지는 그런 찐따 아니지? 믿고 있어 나는 아 저런 거 계속 갖고 보내네 저거 뭐 지금 힐 한 번이면 다 되잖아 되잖아 어디서 저기 자꾸 뛰어나오는 거야? 그냥 기분 나쁘게 분명히 아 이 새끼 저거 안 되겠는데 그냥 걸러야겠는데 암, 아, 안 되겠어 그리고 풀어야죠 싸울라면은 공격적으로 제가 지금 고양이고 사이클로를 풀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불이란 말이야? 얼려둬 좋아 너도 가 싸울 준비해 이제 찔러 그렇지 너도 가 이제 싸울 준비해 찔러 저승행 특급열자야 야 이게 가차 없어 지금 지금 너 얘만 살리면서 하니까 다른 애들 부활시키면 되잖아 어떤 부활도 없냐 쟤님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거까진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거까진 괜찮습니다 그거까진 괜찮아요 아, 나내지 말자, 아이 얼어붙었네 딜러가 흫 야, 때려 잘했어 쟤, 쟤까지 때릴 생각 없냐? 개, 개는 됐어 건들지마 아, 드래곤도 걸려요 저주가 저한테 걸리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잔달로가 진짜 개쓰레기야 잔달로는 그냥 죽어도 돼 어, 늑대 소환 똘이똘이 하겠다 이거죠 어어 잘해야된다 인생이 이거 이대로만 가면 이겨 죽였어 이미 죽였어 이미 죽인적이야 아, 넘어지지마 제발 진짜 한번만 아아아아아아아아 미개 미개 개 미개하다 진짜 어둑하니 저거 어둑할거야 아, 지금 좀 애매한데? 줄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아, 얘 줄놈이 없는데 이러면? 아, 얘 그냥 줘야되나? 아, 그냥 죽이자 그냥 얘를 소환도 하고 소환할 데 없냐? 아아, 좋아요 쟤 엔딩인데 이거 엔딩 앞에서 고생시키는 것 보소 그이 아, 지금 또 좋아 아, 지금 또 왜 이렇게 잘 터지냐 아, 뭐 터진거고 이미 그죠? 힐 줘야되죠? 얘 힐만 주면은 내 생각에 이거 갈무리 된다 어차피 이거 그냥 보내서 죽여버려 떨궈 죽였고 점차 안주네? 뱅탄 드래곤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야, 진짜 잘 때린다 늑대 때린 가차 없네? 아, 얘도 100%네? 와아, 쎄다 죽을 날만 남았다, 야 불에서 센 건 인정하는데 적순 아니구만 이렇게 일으키려면은 전사 능력을 써야되는데 전사가 하필 누워버렸네 아이 소환소환으로 끝나겠는데 이러다? 아 아 상도덕 없는 것 봐 개 아 아 그러지 말자 아 미친놈이네 엥? 그래! 웬일이야 잘했어 아 그딴 짓 좀 그만하고 어떻게 좀 싸우면 안되냐? 어 기절이 어이 야 벼락 때문에 들어가? 왜? 아까 벼락내성 아니었어? 아이 저기 또 변했네 조울증 저거 혜지성 장애 저거 어떡할거야 저거 으악 참 너가 뭘 하겠냐 가라 일단은 아아 잘 빠져나갈 수 있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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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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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만 걸면 돼 걸만한 위치까지 가 그렇지 강화샷 강화샷 이게 안뜨냐? 표적이 왜 안뜨냐? 아 붉은색 떴잖아 뭐야 뭐야 왜 안떠 그래 이렇게 뜨라고 그렇지 예쁘게 뭔댔죠? 보내 너가 넘어지지만 않으면은 지금까지 똥 싼걸 전부 다 무효로 하고 캐리 할 수 있어 제발 가라 힐은 아직 힐은 아직 되고 있잖아 넘어지지만 마 제발 제발 개새끼 이거 저승으로 보낸다 힐은 아직 쌍버프 어어 데미지 전류나죠? 전류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 뿜어주고요 얘도 기절시켜버려 그냥 최강의 주문을 쓸 시간이 됐군 그렇지 버프 걸고요 그렇지 신조 중첩 되냐? 안되네 그렇지 그렇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아 저 새끼 또 소환했네 진짜 야야 게임 멈춰서 게임 멈춰 제발 튕기지 마세요 제발 저장 안 했어요 제발 세이브 세이브 아 멈추지마 어어 개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막타 막타 이럴 거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튕기다가? 야 나 전기 지금 범위 바꾸러 간 거죠? 미친놈이네 저거리면은 무난하게 침입할 것 같은데? 친구 아닌가 봐 사실 서로 어 약간 서로 간에 그게 있었나봐 가서 무조건 때릴라 그러네 기절 그냥 있는 거 다 끌어박아야지 야 멈추는 것 봐라? 소환합니다 야 저기 날면은 코앞에다 소환을 하면 되지 불공 때리 데미지로 저주를 건다 약화 됐죠? 어 좋아요 아 야 어 걔 필요없어 아 석가 걔 안돼 아 걔도 돼 걔도 돼 얘만 안하면 돼 달려가 다음 턴에 아작낸다 빨리가 빨리가 뭐 멀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씨 얼마나 먼거냐 아껴다 아껴다 쟤 어차피 올라오면 걸리고 야 저따게 소환했네 비어른 새끼 저거 양진머리가 없구만 풀빛아 쟤는 여기 아래 얼어있냐 지금 바닥? 아 어떡하냐 쟤 힐도 못주는데 저거 아 일단 건너가 그럼 궁 좀 살겠지 뭐 야 세 번을 다 버티네 웬일이야? 힐 주고 정교가 안 통하겠지? 물지나 때려 아 이게 뭐가 멀어 야 범위 아닌데 사있구나 그래 아 진짜 그렇지 앞팔 때려주고요 아프지? 은근히 쎄단 말이야 이 스켈레톤들이 쎄다 쎄 어썸하다 아아아아 더러운 새끼 저거 역겨운 새끼 저거 역겨운 새끼 저거 안 넘어지네 아 물로 변했구나 좋아 해골에 해골에 공격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발사 더러워 아아아아아아 설마 마지막 한 발을? 니가? 아아 역시 수준 수준이 그렇지 뭐 적이 치기 전에 스칼렛으로 태워버리자 63,000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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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그래 아이템 파밍하려고 그랬는데 아아 엔딩이냐 진짜 오래했다 이 게임 이 게임 진짜 발로스 게이트만큼 했어 더한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닌가? 어 엔딩이뭐 이렇게 흘불적으로돼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자신과 너 아 그럼 아 야야야야 야아 니 아이템 미친새끼인가? 동경도 다 뺏어갔어 뭐 엔딩 아니었냐? 아 나 이제 임무 완료하고 돌아온거야? 임무 하나 완료하기 더럽게 오 야 아 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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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주면 오지 마 이새끼 나랑 혼자 그랬네 니가 아이템 더 먹고 온거 아니겠지 가자 지금 우리 둘만 있어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이새끼의 아카데미는 그들은 선동에 뺏어кая 깎아지 않는다는 것 우리학생의 학생들로서는 를 죽인이예요 잘 잘 잘 잘, 누쿠에서 돌아온거야 son's out hunting source? 아니면 유토르 고어의 자신을 찾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자신을 찾고 있는 것들은 약 2개월에 있는 것들 우리 도로에 있는 것들도 있냐? 자, 가자 나한테 덤비는 놈들은 다 죽을 것이야 잔달로우다 너는 이 곳에 도우면 안되더라? 전투력은 쎈데 아카리아 리언들은 어떻게 됐어? 아카리아 리언들은 어떻게 됐어? 아, 나 쎄어 아, 나 쎄어 뭐라고? 어디로 갈 거야? 하얀 마늘 찾아야겠어 엔딩이라 그러기가 두 시간 반 전인데 고마웠어 뭐 어쩌라고 그래? 끝난 거야? 아니, 뭐 이따위로 끝나냐? 아, 야, 잠깐 뭐 어쩌라고? 가면 되냐? 어어어어, 야 숨어있는 것 보다 지팡이에 딱 걸렸지? 여태까지 울프라그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긴 목소리 차я주는데 그 정도로 감사해야지 여기 오고 싶었을 때만 마도란 한 것도 없다 쳐도 가자 뭐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인가? 그동안 힘들었네 내가 좋아하는 도끼로 마무리를 했구만 끝! 이제 다 끝났어 뭐랄까? 투 해야지 한글으로 나오면 뭘 하긴 뭐래 다 끝났어 맞아 나 은퇴할래 이제 무역, 무역을 하면 살겠어 친목으로 무역해서 싸게 파는 거지 시간의 끝으로 가네? 그리고 그는 그는 가아티엔들이 끝! 끝! 인프야! 나 인프야! 나 인프야! 나 인프야! 이 모든 것은 인프의 꿈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인프의 꿈이었다 도전까지 달성 뭐라고 써있는거냐 조금에서 안보이는데 Kill with power? 어? 야 이렇게 길고 긴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어 정말 얼마나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래 했거든요 두 시간씩 끊었는데도 화수가 엄청 길었어요 몇 하죠 지금? 잠시만요 포라우스는 하도에도 찾아볼 수가 없네 포라우스는 하도에도 찾아볼 수가 없네 갑자기 했는데 왜 안나오냐 크래쉬 올라가는 동안 어우 나 30파 가량 했어? 이게 31하네 딱 그러면은 엔딩이 플레이 타임은 얼마야? 72시간이야? 게임 플레이 타임은 3일이야 와 진짜 길었어요 사실 시화실 선에서 다 끝나 아 사화실 선에서 다 끝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 맵이 나오면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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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좀 진행이 됐죠 재밌었습니다 추천할만합니다 재밌어요 어 특히 처음에 정말 재밌었어요 극초만이 진행 모를 때 적들 많으니까 너무 어려운거에요 내가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는데 상대는 그냥 막 속성 상태에서 한거는 막 수루탄이나 화살을 막 쓰니까 근데 그 이후로 쉬웠어 이게 문제야 보수전까지 쉬웠어 엔딩까지 극초만이 정말 어 재밌었고 컨트롤하는 맛도 있었고 공략하는 맛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좀 많이 처졌는데 어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저는 재밌었구요 야 어떻게 엔딩 엔딩하면은 넘어가지는데 이건 안 넘어가지냐 도전까지 다 했어 암 잠깐만 아 그냥 내보내내 그냥 내보내내 강탈이네 장탈이네 야 아이씨 마지막에 아이템은 왜 뿌린거냐? 먹지도 못한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인정하구요 혹시 2는 한글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2019년 2월 17일 기준은 없대요 제가 안 샀고 2에서는 2를 같이 보면서 가죠 지금 끝나기도 했고 2를 잠깐 이제 봤는데 어 엄청나더라구요 원이랑 약간 완전 내 입맛이더라구요 캐릭터 화면이 지금은 스칼렛이랑 주인공이 이렇게 두명이 인간이잖아요 종족이 다르더라구요 인간 드워프 엘프 리자드 언데드 특히 리자드맨이랑 이제 언데드가 나오는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언데드 특성 분야도 이쪽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한번 저는 이제 언데드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2를 하게 되면은 1이 굉장히 수작이었기 때문에 2도 수작이겠죠 뭐 딱 봐도 잘 나왔더라구요 한글화는 2에서 뵙도록 하구요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D&D 룰에 맞춰서 D&D 게임이란 얘기를 듣고 정확히 이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그리고 발러스케이트 1,2 아이스 윈드데일에 이어서 이 게임을 넘어왔는데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이런 게임하니까 아이스 윈드데일 2는 못하겠다 재밌네 이거 아미인데 2는 좀 재미없었거든요 아 아미인데 1은 좀 재미없었거든요 발러스 1,2보다 훨씬 재밌었는데 역시 요즘 게임이 재밌다 다음에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고 어 재미있게 플레이했구요 저는 음 재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사서 하는걸 추천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기에는 좀 그럴거에요 게임 자체가 워낙 길다보니까 하다가 이제 약간 귀찮아서 안하게 될 그런게 있으니까 굳이 뭐 추천드릴 만한 건 없구요 어 턴제 게임 자체가 이제 게임이 길어지면은 손이 좀 안가거든요 적당적당합니다 그냥 뭐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임 재밌었다는 점 재밌게 플레이했다는 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방종!